병아리는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징물 중 하나로 새로운 시작, 성장, 잠재력 등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병아리가 나타나는 장면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나 도전 혹은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병아리 꿈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상징을 담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병아리는 그 자체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존재로 꿈 속에서 병아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꿈은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 과제를 앞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병아리는 갓 부화한 작은 생명체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병아리가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곧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갓 태어난 병아리를 보는 꿈은 곧 변화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징조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사람이 병아리 꿈을 꾸는 경우 이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병아리 꿈은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는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존재로 성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병아리를 꿈꾸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내면적 성숙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병아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꿈 속에서 병아리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에게 아직 이루어야 할 일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는 매우 연약하고 작은 생명체로 꿈 속에서 병아리를 돌보거나 보호하는 꿈을 꾸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보호본능과 연결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반영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를 기르는 꿈은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아리가 가진 연약함과 작은 크기는 꿈을 꾸는 사람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병아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연약한 부분이나 다루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아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반영하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경고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병아리 꿈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병아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병아리를 보는 꿈, 병아리를 기르는 꿈, 병아리가 닫히는 꿈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아리를 보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병아리는 새로운 기회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며,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잠재력을 깨닫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앞둔 어시의 병아리 꿈 어시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할 것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국 어시은 새로운 직장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병아리를 기르는 꿈은 돌봄과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꿈은 부모가 될 준비를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꿈 속에서 병아리를 잘 돌보는 장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아이를 임신 중인 B씨의 병아리 기르는 꿈 B씨는 임신 중에 병아리를 돌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잘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B씨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모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아리가 다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아리가 다치거나 죽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연약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중요한 사람이나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 병아리가 다치는 꿈을 꾼 C씨 C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시기에 병아리가 다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불안감과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결국 그는 이 꿈을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우 긍정적인 상징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곧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상징합니다. 특히 개인의 성장이나 중요한 성취가 있을 때 이 꿈은 자주 나타납니다. 졸업을 앞둔 D씨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꿈 D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곧 사회에 나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D씨는 성공적으로 취업하며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 D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던 중 병아리가 태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상징했으며, 그는 꿈에서 얻은 긍정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FC는 어린 자녀가 병에 걸릴까 걱정하던 시기에 병아리가 다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과 걱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녀의 건강을 더 주의 깊게 챙기게 되었으며, 이는 자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은색 병아리를 목격하는 꿈 불길한 징조가 느껴지니 매사에 조심하도록 하세요. 달걀이 부하되어 병아리가 나오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나 기업식 구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많기듬 달기 병아리를 공격하는 꿈 미숙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꿈입니다. 좀 더 신중하세요. 독수리로 변한 자신이 여러 마리의 달기나 병아리를 물어 죽이는 꿈 적이나 경쟁자에게 한복을 받아낸 병아리 깃털이 빠지는 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병아리 깃털이의 아름다운 꿈 예술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병아리 다리가 부러지는 꿈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됩니다. 병아리 때를 목격하는 꿈 한 집단의 지도자로 선 꿈입니다. 병아리 한 쌍이 뛰노는 꿈 사랑에 성공하는 꿈입니다. 호감 가는 이성과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병아리 한 쌍이 싸우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거나 호감 가는 이성과 사랑을 못 이룹니다. 병아리가 계속 띠약띠약 우는 꿈 인기의 상승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꿈 병아리가 날아가는 꿈 자신감이 커지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병아리가 날지 못하는 꿈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를 망치는 흉몽입니다.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는 꿈 그간의 경험을 통해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납니다. 병아리가 덫에 걸리는 꿈 나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오랫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병아리가 멀리 도망가는 꿈 행운이 떠나가는 꿈입니다. 앞으로 운이 안 좋습니다. 병아리가 물속에 빠져 죽는 꿈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이 병아리가 벌레를 잡아먹는 꿈 성가신 존재가 사라지고 행복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병아리가 봉황으로 변하는 꿈 부단히 노력하여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계속 우는 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등 인기가 상승함 병아리가 슬퍼하는 꿈 가족에게 우한이 생기고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는 꿈 몸의 기력이 낮아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시점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꿈 수입과 재산이 늘어날 꿈 병아리가 오리로 변하는 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흉몽입니다. 병아리가 점점 커지는 꿈 행운의 바람이 불어와 좋은 운수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죽는 꿈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매우 불행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병아리가 짐승에게 공격당하는 꿈 경쟁자에게 큰 피해를 입는 흉몽입니다. 병아리가 황금알을 깨고 나오는 꿈 황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단숨에 벼락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병아리가 힘차게 띠약띠약 우는 꿈 열정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하는 일마다 솔솔 풀립니다. 병아리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딸을 낳을 태몸이나 작은 산물을 받게 됨 병아리를 치료하는 꿈 마음이 정화되고 일이 솔솔 풀리는 꿈입니다. 병아리에게 모의를 주는 꿈 작은 선행을 통해 너그러운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병아리의 부리가 휘어지는 꿈 말실수 때문에 주변 사람과 멀어집니다. 말 조심하세요. 샛노란 병아리가 등장하는 꿈 꿈과 희망이 생기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암탉이 많은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꿈 재물이 들어오고 사업이나 하는 일에 발전이 있음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꿈 모성애, 사랑, 양육, 교육, 생산, 발전 등을 암시하며 회사나 단체에서 많은 직원을 거느리게 됨 양계장을 운영하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단숨에 벼락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임산부가 병아리를 낳는 꿈 처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희로애락이 많다. 작품 창작, 질병이 있다. 환한 병아리가 등장하는 꿈 감정조절을 잘하도록 하세요. 화목한 병아리 가족을 보는 꿈 가정의 경사가 생기는 길몽입니다. 축하합니다.